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다루어야 될 공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 장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어진 장갑은 세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목장갑! 그렇죠. 이걸 목장갑입니다.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목공시간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약해서. 너무 밑간다는 거죠. 그리고 까시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장갑이란가요? 목장갑. 이거는 코팅 장갑인데 반만 코팅되었다고 해서 반 코팅 장갑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거에요. 느슨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장갑입니다. 훨씬 소모양되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장갑은 장갑 안 끼우라는 게 맞죠. 그래야지 나무의 결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장갑을 끼우면서 할 수 있어요. 장갑을 끼우면서 할 수 있어요. 안 다치려고. 다른 데가 있다. 반 코팅도. 이 장갑을 하는데 선생님이 두 개를 따로 찍혀요. 용도가 있어요. 장갑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 장갑만 끼시면 돼요. 왜? 이 장갑은 직접 나무를 짜는 걸 키울 때. 정밀한 장갑일 때. 장갑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들 공구는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전기라든지 어떤 충전의 역할이 아닌 오로지 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은? 망치. 이건 뭐예요? 쇠망치. 이 부분은? 맞죠? 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망치. 이거 뭐예요? 톡. 큰 톡. 등. 등 베기 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양날 톡이라고 합니다. 날이 양쪽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 뭐라고 할까요? 도구. 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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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자. 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수공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공구를 많이 하죠. 기본대로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전기협 주세요. 전기선. 네. 자. 이걸. 전기로 움직이는 공구. 전동 공구. 전동 공구.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또는. 나사랑을. 분류로 해서. 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전동 공구. 항상. 다 쓰고 나면. 무조건. 빼놓습니다. 위험하니까. 아까 그랬죠. 이거. 자. 잘 먹으면. 손에 띄고. 이 장갑을 말려줄 수 있어요. 응. 그니까. 정말 조심. 또 조심하세요. 다 있으면 큽니다. 자. 이렇게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거. 전동 공구. 이거 뭘까요? 사포. 맞죠? 이걸. 사포는 사포인데. 무슨 사포는. 전동. 전동 사포. 자. 마지막. 물 한 개 더 보여줄게요. 이거를 무슨까요? 드릴. 드릴. 드릴인데. 무슨 달리? 전동. 이걸. 충전. 전기를. 충전시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충전해놓고. 오. 힘. 전기는. 당연히. 무겁습니다. 전동. 잘해져. 그래서 보통. 이 글이 목축은. 이렇게 구멍 Давай. 이거의 용돈은 나사를 쪼그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계는 다 오른손잡이 이렇게 하죠. 자 먼저 파지법. 잡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위험할까요? 위험해. 그래서 검지는 항상 이거. 기계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한번 시연을 알겠지만은 기계의 파지가 존재해주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파지는 검지는 데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좋을 때는 모르겠게 어깨에요. 손목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깨는 금지 잡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박이 있죠. 이게 강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 투가 있어요. 당연히 원보다 투가 더 세겠죠. 이거는 내가 드릴에 힘을 줘주는 거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쪼일 때 나사 길이 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요. 그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눌려져요. 근데 반대로 풀때는 이걸 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드래에도 움직이게 하자 보고 있어요. 빼는 거, 넣는 거. 이것도 반짝아져요. 자 어떤 형상을 보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시계 방향. 근데 반대 방향이란 뭐예요? 어떻게 있는지 해야 되시나요? 어떤 면역상? 타죠? 왔어요? 선생님이 힘을 넣으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뜨거에요. 그래서 내가 잘 안들어갈 때는 분명히 역방향을 들어볼까요? 턴이 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방향이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모든 가구는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박겠죠? 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박을 들어. 자, 가까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박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얼만큼 들어가야 될까? 이 못이 최소한 이 부재 이 부재의 두 배 또는 세 배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이나요? 네. 최소한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만들려고 하면 몇 미니가 필요해요? 아니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합니다. 결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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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냅입니다. 힘으로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봐요.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냥 먹는다 그냥 그냥 먹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치우고 위치 잡고 치우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잘못했다 빼는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렇게 튕겨나갈 것 같은데 되네 여기에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얇은 하판 또는 이런 대고 뽑아야죠 왜? 왜 그럴까요? 모양 안 남으려고 이 나무를 보악이요 깨끗하죠 이건 상식 못은 못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박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여러분들 야구선수 엘보라는거 잘 알지 엘보 엘보 팔꿈치 예 맞습니다 망치 또는 골프 또는 야구 간절을 쓰는게 너무 무료 엘보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망치로 해서 엘보가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몽수들 그런 차이가 못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합 방법은 몽 나사 또는 피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박아볼게요 내가 이렇게 박아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느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박았어? 먼저 구멍을 했지 왜? 그냥 박으면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딱 잡고 이걸 딱 고정한다면 먼저 열은 반짝반갑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발부 들어 보세요 이렇게 느끼 봐요 소리 들으려 그냥 무조작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애들 시피 오토바이 탔어요 땡기듯이 맞죠?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정확하게 12시 정각에 다음 얘기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잘 들어 보세요 손으로 이용하는 수공 전개입으로 하는 전동도 그 다음에 충전 드릴 맞죠? 응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결합 방법 못 안 써요 그냥 드릴로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들러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이 좋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좀 깊이 넣습니다 바꾸는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거 묶음 뿐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조금 넣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랐습니다 손 손 조심하세요 일단 선생님이 왜 이걸 박았을까요? 그래도 나사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다고 그래서 비싼 몸무게는 다 나사 사고 이걸 다 막 쓴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보다 더 쉬운 게 뭘까요?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15분 후에 12시 전각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공부 전동공부 충전공부 이것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